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다육에 나와있고요. 노아다육에서는 이렇게 배합도 직접 배합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배합토에 들어가는 성분은 상토, 펄라이트, 에스라이트, 저곡도, 난석, 하산석, 소림마사, 강모래, 경석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격은 2kg에 4,000원이고요. 6kg에 10,000원이고 10kg에 16,000원에 해드리고 있고요. 마사토도 소림마사, 중립마사, 대립마사 이렇게 세 종류의 마사가 있습니다. 소림마사는 배합토에 섞으실 분들은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마사는 복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립마사는 맨 밑에 까시는 거 배수층으로 까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석이가 있는데요. 이 경석이는 배합토에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물마름도 빠르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또 이런 또 에스라이트가 있는데요. 기능성 세라믹 용토라고 합니다. 배수성, 보수성, 이런 통기성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한 봉지에는 3,000원이고요. 다육이들한테 아주 좋은 재료들입니다. 또 이런 또 난석이 있습니다. 난석은 화분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돌입니다. 가벼운 돌입니다. 가벼운 돌. 화분 밑에 배수층으로 깔면요. 네, 물빠짐도 아주 좋고요. 한 봉지에는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시키셔서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합도랑 또 다육이랑 같이 합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쁜 군세잉도 있지만 또 철화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철화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너무 예쁘죠? 빨갛게 분홍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네, 이렇게 층도 촘촘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묵었습니다. 묵은 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 좋은. 8cm 화분에 꽉 차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퓨러브고요. 퓨러브. 퓨러브가 또 이렇게 젤리로. 이렇게 젤리로 바뀌는 아이입니다. 젤리로. 속 입장서부터 젤리로 바뀌는 퓨러브고요. 핑크톤으로 물이 듭니다. 젤리로 바뀌면서 속에가 핑크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보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피글렛입니다. 피글렛. 얼굴이 사두도 있고. 이런 사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피글렛.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많은 식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 모모카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모카 금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고. 모모카 금. 6,000원입니다. 다 이렇게 3두씩 되어있네요. 3두씩. 모모카 금 이렇게 있고요. 6,000원입니다. 여기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아주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 이쁘고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핑크핑크하죠. 이쁘고요. 노랗게 속에서는 올라오는 게 너무 오시는데요. 이 아이들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3,000원 그대로 할 것 같죠? 농장이 아니고 여기는 매장이라서. 꾸냥이 있습니다. 꾸냥민이라고 그러죠. 꾸냥민. 꾸냥민이 있습니다. 몇 개 남아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꾸냥민. 꾸냥민 옛날에 참 인기가 좋더니 요즘에 잘 안 보이더니 또 나왔습니다. 꾸냥민 8,000원이고요. 이런 또 엑셀런트가 있습니다. 엑셀런트. 엑셀런트는 5,000원입니다. 꽃이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 또 입장 루젯트 자체도 아주 꽃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달맞이도 매력있는 아이죠. 아주 손톱이 진한 손톱을 하고 있는 빨간색 손톱을 하고 있는 달맞이 5,000원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덴트라잼이 큼직한 사이즈가 있고요. 이런 아이는 7,000원입니다. 덴트라잼. 약간 물이 좀 덜 드는 초록초록한 아이지만 밥은 아주 크고 좋습니다. 7,000원입니다. 여기는 벨타나입니다. 벨타나. 입장 루젯트가 참 동글동글하고 예쁘죠. 이렇게 벨타나. 이런 아이는 4,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마르쉐이라는 아이입니다. 마르쉐. 마르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 예쁜데요.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지금 8cm 화분인데 8cm 화분인데 이렇게 살짝 옆에 남는 그 정도의 아이고요. 마르쉐인데요. 8,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은 두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마르쉐 8,000원이고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지금 툴 8개 남아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는 이렇게 있고요. 8,000원이라고 6,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6,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비안트가 있습니다. 비안트가 이렇게 진한 손톱이 매력있는 비안트입니다. 이 아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아주 이 손톱이 진하게 아주 까맣게 변하는 아이고요. 백분을 항상 뽀사시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비안트. 사이즈도 좋고요. 8,000원. 5,000원이네요. 5,000원.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10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딱 10cm 나옵니다. 5,000원이고요. 이런 또 누비가넷이 있습니다. 누비가넷.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 누비가넷이 몸값이 조금 하더라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샬롯이 있습니다. 샬롯. 샬롯이 이렇게 살이 통통한 샬롯이 있습니다. 6,000원짜리입니다. 샬롯. 6,0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런 블루엘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블루엘프.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블루엘프. 가격은 6,000원에 드리고요. 또 이런 카이노스 있습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가 6,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런 초연이 있고요. 초연. 초연이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초연입니다. 여기는 울리카테 카바나입니다. 울리카테 카바나. 백분을 아주 엄청 고사시 바르는 아이고요. 또 이게 아이가 백분 속에 싹 감추고 있는 빨간색으로 물들면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진 울리카테 카바나를 오늘 착하게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를 8cm 화분에 들어있는 이런 멋진 울리카테 카바나 3,000원에 드립니다. 개당 3,000원입니다. 여기는 차오바니에입니다. 차오바니에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지금 빵빵하죠? 이렇게 몸이 빵빵하잖아요. 여기 다 꽃대를 물고 있어서 빵빵한 겁니다. 빵빵한 지금 현재 꽃을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 다 피어서 젖진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다 피고 진 거고요. 여기는 또 필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 차오바니에 이렇게 수량은 요정도 있고 1,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워터메리입니다. 워터메리 이렇게 워터메리가 빨갛게 입장노제트 자체만도 꽃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꽃이 피려고 지금 다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꽃이 하얀 꽃이 피고요. 메밀꽃처럼 하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요. 밥이 엄청 좋습니다. 밥이 풍성한 요정도 사이즈가 엄청 좋은 요정도 요아이 가격은 만원씩이고요. 두 개 남아있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여기는 노치입니다. 노치가 아주 연두연도 하지만 요아이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놀러오라게 바뀝니다. 놀러오라게 바뀌다가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핑크톤으로 바뀝니다. 엄청 매력있는 아이고요. 노치는 지금 8,000원입니다. 따글따글하고요. 얼굴수도 엄청 많죠. 얼굴수 이렇게 많은 노치 이런 노치 8,000원입니다. 수량 이렇게 있고요. 맛은 이 있고요. 맛은 이렇게 이쁘답니다. 맛은 이쁜 아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맛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수량은 여기는 멀로입니다. 멀로 오렌지 멀로 7,000원입니다. 여기는 저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네요. 요아이는 뮬란이라는 아이입니다. 뮬란 뮬란은 8,000원에 들입니다. 뮬란은 아주 보라보라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뮬란입니다. 얼굴수는 이렇게 4,000원으로 되어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3,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이 포트는 지금 현재 6,000원 6,000원 7,000원 되는 포트입니다. 6,000원 되는 작은 포트입니다. 뮬란이 있고요. 8,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와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예쁜 아이고요. 원종 엘리자베스가 큰 대품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지금 6cm 포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6cm 8cm는 나오네요. 7,8cm는 되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엘리자베스 가격은 저쪽에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8,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이런 군생이 있고요. 군생 엘리자베스 이런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3도짜리 12,000원이고요. 또 이런 외두 큰 사이즈는 20,000원이라고 되어있고요. 이런 아이는 20,000원입니다. 또 스노우 바니가 있습니다.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는 12,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얼굴 수가 엄청 많고요. 보라보라하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죠. 스노우 바니 이 아이들은 12,000원입니다. 여기는 롤리 폴리입니다. 롤리 폴리 롤리 폴리가 달달 묵으면 엄청 이뻐지는 아이죠. 얼굴이 이렇게 4도 4도 3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롤리 폴리 6,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기천금입니다. 기천금 이렇게 얼굴 수가 4도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요. 3도로 되어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트는 지금 7cm 포트 같이 보입니다. 7cm 기천금 옛날에는 머리 한두에 8,000원씩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트가 6cm 포트입니다. 6cm 포트 이렇게 있구요. 또 이런 알바 뭐죠? 스위 캔디 네요. 스위 캔디 스위 캔디가 두 개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뽕포도 두 개 있습니다. 만 원이고요. 뽕포도 만 원입니다. 이런 또 멀록 군생입니다. 얼굴 두 개 짜리 군생 입니다. 멀록 군생 요즘에 인기가 핫한 가격은 8,000원입니다. 또 레드 한타지 가 있습니다. 레드 한타지 레드 한타지는 진짜 인기가 엄청 좋죠. 항상 이렇게 빨간색을 띄워 줘 가지고요.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레드 한타지는 12,000원입니다. 여기 긴 잎 적성 있습니다. 긴 잎 적성 와 긴 잎 적성 빨 게 물들면 너무 이쁜데요. 자구도 잘 나오는 아이고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긴 잎 적성 은 한두 에 지금 이 한포트 에 6,000원 입니다. 여기는 포르트나 입니다. 포르트나 포르트나 얼굴 4두 짜리 구요. 색깔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얼굴 4두 짜리 입니다. 이렇게 4두 짜리 얼굴 포르트나 가격 14,000원 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포르트나도 인기가 너무 좋구요. 이쁘죠.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핑크 크리스탈 입니다.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 수량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섯 여섯 개 여기는 몽블랑 입니다. 몽블랑 입장 로제트를 아주 균일하게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구요. 입장 로제트도 동글동글 한 게 너무 멋있고 또 한역 지구 가있는 몽블랑 인기도 좋은 아이죠. 이 가격은 4천원 입니다. 또 이런 아이가 신입 으로 왔습니다. 신입 으로 샤올리나 라는 아이입니다. 샤올리나 샤올리나 라는 아이가 또 신입 으로 왔구요. 가격은 5천원 인데 4천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올리나 자구도 나오고 있고 밑에서 자구도 나오는 샤올리나 4천원 이구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입니다.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 이 아이는 인기가 항상 좋은 아이고 다산의 여왕 이라서 엄청 또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구요. 아주 묵으면 묵을수록 이뻐지는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런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는데 지금 엄청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5천원 이구요. 여기는 턱시판 아주 머릿수가 엄청 많죠. 철화가 풀렸나 봅니다. 철화가 풀린 턱시판 입니다. 가격은 14,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턱시판 14,000원 이구요. 또 마루닐도 있습니다. 마루닐 마루닐 인기가 참 좋죠. 이렇게 생긴 마루닐 색깔이 참 오묘하고 이쁘죠. 이렇게 오묘한 색을 띄고 있는 마루닐 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또 이런 별의 눈물도 있구요. 별의 눈물 별의 눈물은 목대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적화는 잔디처럼 생긴 아이구요. 이렇게 적 백화는 목대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목질화가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여기는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 이렇게 생긴 물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덴트라 잼 가격은 8,000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량은 있구요. 색깔은 참 이쁘게 물이 들었죠. 6,000원 해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핑크 스팟 입니다. 핑크 스팟 이렇게 3,000원 로 되어 있는 핑크 스팟 전에는 얼굴 한두 에 3,000원 이싰습니다. 핑크 스팟 엄청 몸값 그 했던 아이 구요 3,000원 4,000원 있는 아이 핑크 스팟 얼굴 3,000원 4,000원 되어있는 핑크 스팟 오늘 가격은 14,000원 해드립니다. 피멍 들어가는 모습이 엄청 매력 있죠. 피멍 기로 물들어가고 있는 엄청 멋진 핑크 스팟 14,000원 입니다. 누비 얼굴 외두 짜리 6,000원 해드립니다. 누비 이렇게 생긴 아이 6,000원 입니다. 또 이런 로즈베이가 있고요. 로즈베이 1,000원 입니다. 로즈베이가 엄청 통통 하고요. 요아이가 약간은 아보카도 프림 하고 닮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손톱 끝 좀 보세요. 진짜 톡 터질 것 같은 너무 멋있는 이런 포스 라고 있습니다. 로즈베이 10,000원 입니다.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닥터필더 금 이라는데요. 이 아이가 엄청 이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저는 길러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이쁜 아이라고 하는데요. 닥터필더 금 이쁜 로즈베이 엄청 딱딱 하고요. 단단 합니다. 금 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딱딱 하더라구요. 딱딱 하고 단단 하고 아주 돌덩이 같아요. 이 아이가 가격은 8,000원 입니다. 8,000원 여기 또 네인드랍이 너무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네인드랍 이렇게 멋진 네인드랍이 얼굴이 이렇게 자구를 빙 둘러서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가 어 요렇게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많구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닐리패드가 있구요. 8,000원 입니다. 닐리패드 달달 무워서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놀놀하게 물이 듭니다. 요 닐리패드는 이렇게 생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얼굴이 많죠. 꽃송이 같읍니다. 연두빛 꽃송이 같은 릴리패드는 8,000원 입니다. 이런 나우이가 있구요. 나우이 100분을 꽃사시 바르고 있는 나우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기 챌린저 스토리 철화 가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입니다. 조금 이 아이도 인기가 좋은 아이 30,000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3만원 이구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로우철화 입니다. 엄청 이쁘게 이렇게 아주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엄청 크고 사이즈가 좋은 로우철화 입니다. 로우철화 하나쯤은 얼굴 마담으로 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한번 물이 들면 빠지도 않습니다. 물이 들면 빠지도 않는 로우철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30cm 나옵니다. 27,8cm 되는 로우철화 이렇게 생긴 아이를 오늘 가격을 4만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우철화 4만원 이구요. 또 이런 아이가 있네요. 에보니 철화 입니다. 에보니 철화 또 자구도 이렇게 생얼도 이렇게 나와있는 에보니 철화 이 아이는 3만원 입니다. 에보니 철화 생얼 멋있죠. 포인트로 포인트로 아주 생얼 몇개 들어있는게 아주 포인트 입니다. 에보니 철화 3만원 이구요. 먼디 철화 가 있습니다. 먼디 철화 먼디 철화 엄청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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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엮여 있는 이렇게 멋있는 먼디 철화 입니다. 먼디 철화 는 인기가 좋죠. 철화 가 요즘에 에 인기가 창철화는 인기가 없다는데도 이 먼디 철화는 수그러 들지 않더라구요. 가격에 4만원 해 드립니다. 요아이 가격은 4만원 해 드립니다. 먼디 철화 구요. 요아이가 물이 들면 완전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사이즈는 한 18cm 됩니다. 18cm 18cm 구부러져서 자로 제기가 난해한데 거의 18-20cm 되는것 같습니다. 아주 꾸불꾸불 잘 엮여 있구요. 요아이 큰 화분을 옮겨주면 아주 금방 금방 세력을 뻗쳐 나갈것 같습니다. 먼디 철화는 4만원 입니다. 또 스페셜 먼디 철화가 있습니다. 스페셜 먼디 철화는 조금 더 몸값이 한가 봅니다. 요아이는 5만원 이라고 되어 있구요. 아 이 쌩얼이 너무 포인트인데요. 쌩얼이 너무 멋있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페셜 먼디 철화 요아이는 5만원 애들입니다. 이렇게 있구요. 또 여기 먼디 철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요아이는 아주 엄청 사이즈가 좁고 사이즈가 지금 현재 풀분이 엄청 큰 풀분 입니다. 풀분 사이즈만도 23cm 풀분 입니다. 23cm 풀분 이렇게 가득 차있는 먼디 철화 입니다. 먼디 철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먼디 철화 는 그죠. 먼디 철화 가 이래서 아주 인기가 좋구요. 인기가 수그러 들지를 않더라구요. 요아이는 23cm 풀분 에 꽉 차있는 먼디 철화 요아이는 5만원 입니다. 또 요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멋있는 파피스 로즈 철화 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요아이가 몸값이 좀 거한 아이잖아요. 파피스 로즈 철화 이렇게 멋진 아이. 요아이는 물이 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늘에 있어가지고 여기 농장이라서 조금 그늘이 져서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가 30cm가 넘습니다. 30cm가 30cm 넘는 요렇게 멋있는 파피스 로즈 철화 요렇게 아주 삥 둘러서 여기까지 엄청 길구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된 파피스 로즈 철화 가격은 10만원 해드립니다.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저는 요기 요 얼굴 요만큼 요만큼 달린거 5만원 6천원 에 샀는 파피스 로즈 철화 10만원 해드립니다. 너무 이쁜 아이들 이죠. 여기는 또 하이트 그린 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하이트 그린 아주 좋은 사이즈 요런 아이들 한번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트 그린 옛날에 하얀벌 이잖아요. 하얀벌 예 하얀벌 인데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그했던 아이입니다. 머리 한두에 만원씩 했던 아인데 지금 머리 한두에 천원도 안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착한데 한번 품어서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매력있는 아이고요. 분질하는게 너무너무 매력있답니다. 요아이는 이렇게 지금 분질을 하고 있죠. 얼굴이 두개로 나눠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아이는 이미 요런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 하답니다. 한번 요런아이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수가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가격은 5천원에 아주 착하게 이렇게 수량도 많고 가격 5천원에 드립니다. 머릿수 다 이렇게 5도 이상 됩니다. 5도 이상 한두당 천원꼴도 안됩니다. 엄청 가격 착한 겁니다. 화이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